경상남도가 제조업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초가 되는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올해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추가로 공급합니다. 당초 올해 34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4개 산업단지를 추가해 총 38개 지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. 이는 전국 110개 신규 공급 대상의 35%에 해당하는 전국 최다를 차지했습니다. 경상남도는 추가 공급되는 대상지 이외에도 입주 수요가 확실하고 재원 조달 계획 마련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면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.